경북 동해안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에는 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.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하 3도까지 내려가 추운 날씨를 보이겠고, 낮 최고기온은 7에서 10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.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후부터 밤까지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고,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